아무래도 재난 현장에서는 의료 자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의료 자원을 가지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속도로 처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증 환자, 긴급 환자를 빠르게 가려내서 그 환자들에게 최적의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합병증을 줄이고 생존줄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안병원 응급의학과에 재직 중인 송주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안병원의 재난의료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재난거점병원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김에 출동이 가능하고 의료인력이라든지 재난의료물품, 예비병상 등이 갖춰진 병원으로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멧은 재난 발생 시에 의료 지원을 위해서 조직된 의료 지원팀으로서 재난거점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난 현장에 디멧팀이 출동을 하게 되면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하게 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 마지막으로 환자의 이송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보건소의 현장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소방, 경찰 같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의료행위, 그 다음에 환자의 이송에 대한 판단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난 현장에서는 의료 자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의료 자원을 가지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속도로 처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증 환자, 긴급 환자를 빠르게 가려내서 그 환자들에게 최적의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합병증을 줄이고 생존줄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는 굉장히 중요한 재난의료 현장에서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난의 의료 대응을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혁디멘, 중앙디멘, 보건소, 여러 여러 다랑한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재난에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료 대응의 단계는 보통 4단계로 나눕니다.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게 되고요. 디멘의 출동은 보통 세 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수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메시지를 수신을 하면서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상황을 감시하고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만금, 젠버리에서 단지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온열질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디멘팀을 운영하는 재난거점 병원으로서 다양한 훈련도 해왔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다양한 훈련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장 응급으로서 설치 훈련이라는 훈련을 1년에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디멘 1차 팀의 출동으로 해결이 안 되고 디멘 1차 팀까지 출동하게 되는 대규모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으로서 설치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서울시의 재난거점 병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었을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디멘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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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